오늘은 여기 탈색한 부분에 색깔을 입힐 거거든요. 원래 제가 항상 이걸로 앞머리 노란색을 약간 그레이 컬러로 색을 빼줬었는데 이거는 제가 사놨던 건데 이건 오늘 동생 해주고 저는 오늘 이런 약간 다크한 블루 컬러 웨일 딥블루 컬러로 입힐 거예요. 그러면 동생 거 먼저 약을 풀어서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얘는 트리트먼트고 얘는 이거 두 가지를 이렇게 섞으면 되거든요. 동생도 여기 그냥 브릿지 식으로 한 거여가지고 약이 많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약을 다 이렇게 짰고요. 그냥 이거를 섞어주면 됩니다. 이것도 저번에 탈색할 때 다 장비들을 사놨기 때문에 깨끗이 씻어서 보관해 놓고 계속 필요할 때마다 쓰고 있어요. 아우 냄새! 와 너무 따가워! 아 그 편하게 냄새! 아우 깜짝아!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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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머리 진짜 너무 많아! assenmaid 게시 интер 거기만 한 했어 머리가 거기만 살짝 안lek 많이? 어 거기 짤ущ 에휴! supervisé 에휴! 에휴! 의 Hertz 오늘도 김소리 씨네 아기 생γα해 아기ız 흔들다 흔들어 있어 흔들어 있어 흔들어 있어 흔들어 있어 다시요 다시 왜 앞으로 검색약을 여기 부분만 다 발랐고요 그리고 이따가 30분 뒤에 보라색으로 약간 보색 샴푸로 해가지고 노란기를 살짝 빼주려고 합니다 그럼 안녕 이게 버블이어가지고 여기 1,2,3재를 다 여기 넣어서 그냥 섞으면 되거든요 얘가 1재 그리고 이게 2재 3재 다 섞어볼게요 어우 참 따가 최근 들어서 탈색에 염색에 진짜 너무 많이 해가지고 거의 몇 년 동안 안 했던 거를 다 몰아서 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래도 다행히 앞머리 쪽 부분만 하는 거기 때문에 머리 손상이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전체 탈색은 아직 좀 겁이 나가지고 왜냐면 나중에 파마도 하고 싶고 이것저것 하고 싶어서 전체 탈색은 안 하고 있고요 이렇게 섞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섞으면 돼요 여기 컬러 가이드에 이 정도 컬러가 지금 이 색깔이 나오는데 저는 훨씬 더 밝아가지고 좀 무슨 색이 나올지 좀 두렵긴 하지만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조만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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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컬러를 다시 블랙으로 덮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해보고 싶었던 컬러를 해보려고요 이 부분만 버블로 묻혀주면 됩니다 오 편한데? 여기 짠머리로 해줘야 돼 이거 아깝다 근데 나 이거 다 못쓰는데 어차피 근데 나 잘못하면 초록색깔 나와서도 있어 머리 왜냐면은 이게 파란색인데 내 머리가 노란색이잖아 그래서 둘이 섞이면 초록색이 돼서 그럼 그럼 망하는 거지 오 확실히 버블로 하니까 진짜 편하네 얼굴으로 저희 business 구호 도전 왜그래 사진 아우 머리가 이쁘시네요 동생이 머리 색깔이 완전 진짜 그 오줌색 같은 거였는데 제가 애쉬 컬러로 입혀주고 보색 샴푸로 한번 한 거예요 색깔이 너무 예뻐졌습니다 마음에 드시나요? 머리 이렇게 흔들어줘 뿜뿜뿜 예쁘다 짜잔 이게 지금 이 카메라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 완전 그 블루블랙 컬러 있잖아요 그 컬러거든요? 이 색깔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마음에 듭니다 제가 사실 보라색을 할까 이색을 할까 고민을 엄청 많이 했는데 파란색이 옛날부터 한번 해보고 싶어서 도전을 해봤는데 너무 마음에 듭니다 보이나요? 지금 빛에서 보면 진짜 이런 컬러거든요 이런 컬러 이런 블루 계열 약간 진짜 이거 염색약 이름대로 메일 딥 블루 컬러가 나온 거 같아요 근데 제 머리가 원래 약간 노랬어가지고 이게 색깔이 빠지면서 약간 초록색이 될까봐 두렵기도 하지만 지금 아주 만족합니다 블루 컬러 완전 추천 손톱이 아주 까맣게 변해버렸습니다 장갑을 꼭 끼고 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꾸욱 아유 귀여워 저희 언니 많이 구독해주세요 알겠니? 뭐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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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